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오늘 저녁이 다가왔네요. 하루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늘은 진짜 쾌창한데 영하의 날씨로 보여가지고 상당히 좀 아이러니 했습니다. 눈이라도 내렸는데 눈도 안 내리고 바람만 불고 엄청 춥더라고요. 거기다 주가까지 빠지니까 더 추운 거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였습니다. 영하 20도 벌벌벌 떨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보고 있고 여러분 계속 힘들죠? 오늘 같은 날 또 주가 싶어 신나게 올라야 하는데 하우 이렇게 비실비실된지 모르겠어요. 잘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삼성전자가 불기둥 때려주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선주 보니까 또 뭐 종가 악마 비순물이 한 거 나타나가지고 주가 빠지고 있고 오늘은 보면 외국인들을 좀 파는데 기관 애들이 또 팔더라고요. 오늘 기관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판에 주가가 좀 빠져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본주는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 돌아온 외인들 들어왔는데 문제는 오를 듯 하면 아시죠? 여러분도 개미들 판다고 날리고 무조건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많이 팝니다. 오르면 무조건 많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들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피해 안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으면은 그것처럼 우울한 건 없겠죠. 일단은 동학개미하고 서학개미의 표정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랑 서학개미의 표정이 좀 엇갈리더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 때문인 것 같아요. 수익률이 문제인데 한국거래서 보니까 이를 들어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더라고요. 순매수 규모가 1조 1,533억입니다. 1조 1,533억 2등은 SDI에요. SDI 6,557억 정도 됩니다. 3등은 하이닉스 4,054억 정도를 압도하는 수치다. 하여튼 삼성전자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있어요. 지난해 2차전지주에 집중했던 동학개미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제 반도체 여팡이 살아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은 것 같아요. 반도체 여팡이 살아날 거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거의 줍줍하더라. 삼성전자 줍줍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새해 승률은 아쉽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달 2일 들어서 7만 9천 6백원까지 잘 가더니 8만 전자 기대감을 높였죠. 이것이 고점이었어. 결국은 고점이었다가 지금 도정받고 현재 7만 4천 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6.9%나 빠졌네요. 7%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한 것은 지난해 4-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실적이 부진했고 올해는 또 업황과 전망이 좋아가지고 주가도 우상향할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해요. 예상을 하는데 리스크가 여전하더라. 리스크는 여전하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뭐라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러면서도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해도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거다. 스마트폰은 전체 출애량 증가해도 수익성이 정체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올해 2-4분기까지 메모리 가격의 그 방향성이 단기적인 우려 요인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4-4분기부터 이어지는 4-4분기부터 이어지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정상적인 상승 사이클에서의 수요자 주도 상승이 아닌 그 감선을 통한 공급자 그 주도 상승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승 탄력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니까 새해 국내 투자자들의 승매수가 가장 많았던 주식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네요. MS 승매수 규모는 2억 4,438만 달러 그리고 2위를 기록한 테슬라를 크게 앞설렀다. 테슬라는 1억 7,872만 달러였죠. 이렇게 MS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순도 높은 투자는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6일인 것 같아요. 367.75달러까지 단기 저점을 잡은 MS가 24일 402.56달러까지 올라요. 그래가지고 9.46% 정도 상승을 한 거죠. 특히 이날 장중에 405.63달러까지 터치하면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달러를 넘었답니다. 3조달러를 넘었다. 오는 30일에 예정된 지난해 4,4분기 실적 발표에도 기대감이 쌓이는데 시티뱅크는 목표 주가를 432달러에서 470달러로 보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415달러에서 4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MS는요. 충성도 높은 고객들한테 반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 덕분에 기존 제품의 AI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죠. 이어서 인도나 멕시코 아프리카 일부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기대되는 다른 강력한 소비시장에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MS가 더 나은 입지를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MS가 좀 많이 떴어요. 그동안에 MS가 떴고 오히려 애플이 좀 꺼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애플이 좀 꺼지고 요즘 또 보니까 테슬라가 좀 많이 까입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져요. 오늘 새벽에도 차를 가다가 푹 빠졌잖아요. 시간에서 폭락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안 좋다 보니 테슬라 폭락에 그 관련 2차전지 그 소부장 업체들이 주가가 좀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엉망 엉망이 됐어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받는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참 신나게 올랐죠. 신나게 올랐는데 더 신나게 떨어지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2차전지는 힘들 것 같네요. 2차전지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올해 섹터는 AI 반도체 쪽이나 로봇 쪽 이쪽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한 대세가 흐르면 한 2년 가더라고 한 1, 2년 정도 1년 넘게 한 2년 정도는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보니까 또 자동차 섹터도 배당을 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체도 보니까 올해 배당 많이 준다고 했고 실적도 좋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뽕을 발휘해가지고 국내 주식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괜히 주식 투자 홍보했다가 물리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가능한 그냥 미국 쪽이 하는 게 가장 안전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ETF 하는 게 가장 안전빵이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construated